여보세요? 정청대원님. 11시 딱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전화 오실 거라고 제가 시청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니라달까 바로 왔습니다. 우리는 못 참아요. 고대로 얘기했어요. 정청대원님을 못찾는다. 바로 전화가 올 것이다 했는데 진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내일 추미애 장관님 2임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희 시민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려고 생중계로 꽃다발이랑 국민감사패 이런 거를 나름 준비했는데 의원님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좀 치사타파에 초대받지 않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고마워요 추미애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내일은 추미애 날로 선포하고 해시태그 고마워요 추미애 이걸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물들이자. 아 내일은 내일은 고마워요 추미애로 내일은 만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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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누구보다도 추미애 장관님이 1년 이상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실 때 네.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순간순간 심정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다 못하지만. 네. 네. 1년 동안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의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신 다음에 옆에서 보셨던 우리 정청내원님. 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벌써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기 전부터. 네. 그리고 가고 나서 지금까지 소통을 자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제는 말하고 싶다라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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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직접 감사의 표현은 못했지만. 네. 네. 사실은 가다가다가 아픈 다리 꺾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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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속 터지고. 음. 그럴 때마다 추미애를 응원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결기를 보이고 용기를 보일 수 있었다. 음. 음.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엄청난 그 법무부의 꽃 보내기 운동 뿐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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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럴 때마다 고마움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음. 그런데 이제 퇴임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여러분들의 응원을 매일 보고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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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거 그 응원이 굉장히 힘이 됐다. 네. 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음. 고통스럽고. 음.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당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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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음. 여러분들의 응원이 추미애 장관을 쓰러트리지 못 않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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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네. 네. 추미애 장관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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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면 둘이 이제 셀카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둘이 식사를 했어요. 네. 네. 그게 처음이에요. 제가 추미애 장관한테. 셀카를 찍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임식을 앞두고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사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둘이 셀카를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썼는데. 네.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알다가도 까먹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추미애 장관의 업적. 네. 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네. 법무부의 탈검찰화. 아. 법무부의 탈검찰화.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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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입법사항은.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 네. 그거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어요.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법무부 검찰청 그러잖아요. 네.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은. 네. 검찰부 법무청이었어요. 그게 맞네요. 여태까지. 네. 네. 검찰부 법무청.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에 다 파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청와대에도 파견됐어요. 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파견 검사를 다 끊었습니다. 음. 청와대에는 현직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요직은 검찰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 고리를 다 끊은 겁니다. 음. 이게 추미애 장관이 가장 큰 업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과정이 완벽하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도조차 못했죠. 사실 검찰은 무서워서. 그렇죠. 옛날에는 검찰 선배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네. 검찰 후배 검찰총장을 수시로 당근과 채찍 또는 완력으로 관리하거나 관리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고리를 끊은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했고 공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고 네. 공개적으로 검찰총장마저 징계위에 회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보수 언론의 공격이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일반적인 평가는 비호감이 높아졌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럴 때 아니다. 추미애가 고마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응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 상처가 아팠겠어요. 네. 그렇지만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 진짜 용기거든요. 네. 그리고 더 큰 용기는 내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미움받을 용기. 그 말 참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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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는 미움 맞죠. 네. 그렇지만 미움을 받는 용기를 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추미애가 참 고마웠다. 네. 라는 걸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기특하게 의원님 말씀 안 해도 벌써 집회신고를 일주일째 내놓고 혹시나 거기 태극기 모독부대가 와갖고 추미애 장관님 나갈 때 망칠까마저 그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집회신고를 내놨고요. 잘했고요. 네. 김호준은 제가 업어 키웠고 이종원은 남해규가 키웠는데 하여튼 둘 다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정청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정청대 의원님이랑 추미애 장관님이 식사를 하면서 셀카를 찍을 때 솔직히 이거 얘기해도 되죠? 잠깐 저희도 통화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님. 우리 정청대 의원님이 바꿔주셔서 추미애 장관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난해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여러분들 꼭 그 말을 전해 달라고 진짜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조국 장관하고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원님 진짜 우리가 말은 못하는데 언젠가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해서 둘이 식사할 때 물어봤어요. 우리 서초동 검찰청에서 촛불 시위 했을 때 그거 들렸냐 안 들렸냐 그랬더니 방배동 집에서 다 들렸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너무 큰 힘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로는 공식 석상에서 참 뭐랄까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워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이에요. 용기가 필요할 때 정말 많은 응원부재들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외롭고 쓸쓸할 때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돼서 반등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서 잘하고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응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임식하는 날은 추미애의 날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포하고 해시태그 고마워요 추미애 지금 막 올라가고 난리에요 벌써부터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고 벌써부터 의원님 말 한마디에 고마워요 추미애가 도배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마워요 정청래는 없어요? 고마워 정경심은 있네요. 정청래인 줄 알았더니 고마워요 정경심 까지는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청래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정청래원님을 참 오래됐지만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왜 정청래를 찾나 이렇게 감안 생각을 해봤더니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게 정청래원님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일이 아니라도 누가 어려움을 다치면 본인 일 같이 같이 돕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도 그랬고 조국 장관님도 그랬고 왜 남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또 정치 유불리를 따지는데 정청래원님은 그냥 나서지나요? 왜 그러시는거에요 항상? 사실은 성격상 그런것도 있구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더라구요 항상. 그래서 의형제 동생 맺은 친구가 세 명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 그 다음에 유민아빠 세월호 유민아빠 오늘도 전화 왔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날 만나게 됐는데 유민아빠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려준 노승일 이렇게 이제 의형제를 맺은 제 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란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개혁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힘을 준적을 한 것에 더 진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컷오프 됐잖아요. 4년 전에. 그렇죠. 그때 저를 위해서 울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정청래는 컷오프 잘 됐어 내지는 뭐 컷오프 됐나 보지 뭐 내지는 뭐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픔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소리쳐줬거든요. 정청래를 살려내라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또 21대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갑자기 컷오프가 돼서 총선 출마 프랜카드도 떼야 되고 사무실도 철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철수하는 보좌진들을 보는 심정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그럴 때 저에게 용기를 준 저에게 응원해 준 우리 지지자분들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조국을 응원하고 추미애를 응원하는 거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응원하는 것은. 그래서 더 진한 마음으로 우리 진영에 어려움을 닥친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아팠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보면 정청래 의원님 4년 동안 저희 또 시민들과 더 친해지는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쵸 의원님. 지켜보니까. 그렇죠. 그 이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사회 공동체잖아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국회의원 되려면 5만 표를 받아야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4만 9,999명이 정청래 아닌 다른 사람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의 당도 국가 운영도 그런 거고 검찰개혁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살면서 내가 만든 물품을 사용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네. 우리가 지금 개총 쓰고 있는 모자라든가 안경, 핸드폰, 시계, 옷, 신발 내가 만든 게 없잖아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동지적 연대로 같이 뛰는 거죠. 저희 정청래 의원님한테 저희 시민들은 아직도 많은 빚을 줬다고 생각해요. 늘 선당 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던 의원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일 하루는 추미애 장관의 날로 고마워요. 추미애는 하지만 조국 장관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국 추미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문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의원님 고마워요 정청래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고마워요 정청래요? 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고마워요 정청래는 뭐 안 하셔도 돼요. 벌써 8천명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의원님 내일은 저희 방송 한번 보세요. 3시부터 저희가 생중계할 거니까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굿나잇.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밖에 계시나 봐요. 아 네. 저는 지금 안산 집에 있습니다. 아 안산 집에요?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김남국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이어서 김남국 의원님 인터뷰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그 인사청문회 잘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신화탑파TV에 올라와 있는 영상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 참 좀 알고 질문하세요. 네? 아주 명년설이었고 참 어떻게 보면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네. 교수진 의원님 지금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받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너무 통쾌했어요. 아이고 네. 네. 어쨌든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박공개 의원님 인사청문회를 임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미 초선 같지 않고 전투력들 다 만내비에요. 보니까 벌써부터.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정청래 스쿨이 좀 도움이 됐었나요? 아... 항상 정청래 스쿨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항상 정청래 스쿨 출신들이 대활약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네. 저희는 졸업할 수가 없고요.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도 세 통 하나 전화를 주셨어. 세 통 하나? 네. 계속 공부해야 된다. 네. 계속 공부해야 된다. 네. 정청래 스쿨은 졸업이 없어요. 네. 졸업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청문회 얘기 좀. 좀 분위기가 어땠고. 그래서 저기 의외로 그 국힘당의 어떤 막 의욕 부풀리기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다. 여론전은 심하게 했는데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봤을 때 좀 짜임새가 없는 공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어... 이게 이렇게 그 야당이나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이제 공격을 하려면 네.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네네. 적재, 족서에 그리고 오전, 오후 질문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민주당은 그거에 반해서 오전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게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그 간사님과 위원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네.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네. 네. 이제 대표적인 건이 그 조수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었거든요. 조수진 의원님이 박범계 의원님의 재산 허위 신고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님이 본인이 그 재산 누락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150만 원 선고되지 않았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본인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라 막 가르치면서 질의를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질문의 설득력, 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보면서 좀 짜임새 있게 야당이 질문을 짜오지 못한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우리 최강욱 의원님 있잖아요. 최강욱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검찰 개혁이나 그 다음에 누가 질문했죠? 윤석열과의 친분 관계를 김용민 의원님이 질문했나? 단일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향간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어떤 친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대답이 단일도 친분 없다 그래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고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저쪽에서 끊어놨다가 이 사건이 오히려 공수처에 가하는 사건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이거는 명백하게 관할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검찰에서 마음대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라고 관할권을 아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가 지금 출범 준비 중에 있다고 하지만 막 이렇게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해야 할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장관이 이거는 원론 쪽으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명백하게 어제 밝혔습니다. 그거 보면서 오히려 저쪽에서는 불법 출국 금지로 몰아가갖고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해갖고 결국은 직권남용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역풍이 불어와갖고 그런 거 어떤 자기네들과 공수처에 가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명백해지는 것 같고 어제 김남국 의원님 어제 질의 중에 김학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은요 공익제보자라는 탈을 쓰고 말도 안 되는 현직 검사가 수사자료를 국민의힘에 넘겨준 게 이게 팩트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는 것을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검사 파견화가 있는 이기훈 검사가 그건 맞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도주하려고 하는 피의자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붙잡은 건데 그런데 그걸 거꾸로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엄격한 잣대를 들이래가지고 막 그게 이제 범죄다라고 하면서 막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더해서 법률적으로 이제 막 평가를 해보더라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긴급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압수수색이라든가 그 구속이라든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행동처분입니다 행동처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행동처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질의한 것도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명복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요건에 따라서 출입국 금지를 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적법하게 불허했다 요건에 따라서 출입국 금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자가 형식적인 절차적인 어떤 하자가 치유가 돼가지고 그 적법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신청한 요건이 뭐 하자가 불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전체가 다 불법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행정법 하자 치유라고 하는 법리가 판례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판례를 다 무시하고 아주 엄격한 잡대를 들이대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요즘 민주당 검찰총장 너무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서는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마치 검찰개혁을 안 하려는 것 같이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검사 출신들이 검경수사권 완전한 분리에 따라서 방해하고 있다는 이런 유언비와 같이 퍼뜨리고 마치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했던 것을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론 자체가 현재 법사위에서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 전제 자체가 이거는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따로 떼어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특위 활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전제를 놓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의원님마다 생각의 정도의 차이가 약간 강도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가장 선봉해서고 가장 앞장서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고생하시는 의원들한테 이게 뭐 아닌 것처럼 문자폭담 보내고 그렇죠? 문자폭담 보내고 너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일 뭔가 더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공격당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전 어떤 매체에서 2월 안에는 앞으로 검찰은 지금 현재 1차 검찰개혁에서 6개의 중대 범죄만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검찰개혁 시즌2에서는 앞으로 검찰은 6개의 중대 범죄도 수사 못하게 지금 입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이제는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검찰을 공소를 하는 전담기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하게 되면 검찰이 지금 전담하게 되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떨쳐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수사권을 검찰로 넘기게 되면 지금 국수본으로 넘기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여러 아니 경찰의 국수본이라든가 경찰 권력 자체가 비비화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6대 범죄를 경찰로 넘기는 것은 어... 본질적으로 성질상 무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6대 범죄를 다른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음 어... 수사권을 독립시켜가지고 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6대 범죄 수사를 갖고 온다 이게 이 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뭐 이름은 명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수사청? 네 특수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명칭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그 6대 범죄와 관련되어서 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 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경찰에 만약에 6대 범죄를 뒀을 때에는 엄청나게 어... 비대화된 수사기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특수기관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컨대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뭐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기준으로 어... 43개 지방자치경찰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1500개 정도의 이제 자치경찰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이 영국의 이 홈오피스라고 하는 내무부 밑에 네 네 국가범죄수사청 NCA라고 하는 내셔널 크라임 에이전시를 두고 있고요 네 네 이 내셔널 크라임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어... 미국의 FBI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래갖고 2000 이게 규모를 따지면 한 4200에서 4500명 정도의 인원으로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범죄수사청에서 여러 가지 뭐 경제범죄 조직범죄 뭐 밀매 인신매매 뭐 또는 마약범죄 등등의 여러 가지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제 검찰은 아예 이제 공소나 기소만 유지하는 청으로 완전히 개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공소청 공소만 공소를 하게 공소만 이렇게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범죄 영국을 기준으로 국가범죄수사청을 두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법무부 밑에 네 국립기소청 음... 그러니까 검찰 기소하는 기소청을 두는 거죠 음... 그리고 기소를 또 감시하는 기소감시청을 둡니다 아 기소들을 함부로 못하게 기소감시청까지 그렇죠 예예 우리가 항상 기소가 자의적 기소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기소를 감시하는 기관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 밑에 두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sfo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법무총재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뭐 뇌물 사기 아주 뭐 부정부패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6대 범죄를 따로 떼어가지고 경찰 국수본이 아니라 다른 독립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듣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다극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간에 취재를 좀 해 보니까요 그럼 아까 검찰청도 폐지한다는 이제는 공소청이나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거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떤 안이 이제 명확하게 결정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많은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검찰개혁 시즌1에서는 현재 검찰이 6개의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향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월달 안에 발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법을 진짜 발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2월 말까지 발의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윤호중 위원장님이 무섭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윤호중 위원장님이 의지가 강해서 2월달 안에 하고 반드시 6월달 상반기 안에 입법화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뭐 유예기관을 주든 어떻든 검찰은 이제 영원히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게 민주당의 원래 처음부터 최종 목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쭉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민주당 안을 찾아봤는데요 19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집 민주당 공약집을 보니까요 23페이지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선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고요 예 그런데 그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곧바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였던 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의석수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예 기간을 두고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을 로드맵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절차적으로 세게 나가고 있고 더욱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공격하나 했든요 현재 검찰개혁 시즌 1에는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네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른 데로 옮겨갖고 영원히 이제 검찰은 공소만 할 수 있는 아니면 또는 기소만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기로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자꾸 검찰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왜곡을 시키더라고요 네 답답하시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불완전한 게 뭐가 문제냐면요 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심각한 사건들은 아주 큰 사건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특수수사 음 굉장히 큰 사건들 월성 음 아니면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사건 네 재벌 사건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되는데 음 이러한 사건들은 일선 지검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결정을 하는 거든요 수사지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수사지의를 하는데 네 검찰총장 밑에서 수사와 기소가 칸막이 친다고 한들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민주당이 어차피 최종 목표는 검찰에 이제는 공소총으로 만들고 기소나 공소만 할 수 있는 집단이고 수사는 아예 이제는 앞으로 못하는 게 민주당의 최종 목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뭐 뭐 한 발 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응원은 못할 망정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여러 법사위원들에게 지금은 응원이 필요할 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분들이 조금 정도가 약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김용민 의원님과 저 그리고 다른 여러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의원님들께서 제일 힘차게 많은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당내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의 몇몇 의원님들도 근본적인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자라는 그 정도였지 민주당이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는 가져오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님들 심중하자라는 그 말씀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네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들인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당내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법 검찰개혁 특위가 구성 전체 검찰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다섯 개 분과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개 분과 소위는요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토론을 정말 치열하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토론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사기소 분리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검찰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검찰총장의 권한 부분 총체적으로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검찰을 정말 우리 그 무협주에 나오는 황골탈퇴라고 하죠 네 황골탈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나하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뜯으면서 뜯어 가면서 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밤늦게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전혀 죄송하지 않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이요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뭐 또 박범계 의원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범계 의원님 믿을만하신 분이니까 어떤 거 기대해도 좋습니까 뭐 박범계 의원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판사를 하다가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때 맞아요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일 때 지지율이 다 빠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쓰러지시려고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법복을 벗고 나선 사람이 박범계 장관님입니다 네 그리고 박범계 장관님은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같이 일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초기부터 대통령님과 긴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그런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뵙고 있는 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뜻과 의중에 실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가 뒷받침해서 네 이게 검찰 개혁만이 법무 행정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법무 행정은 교정 행정도 있고 출입구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어제 질의한 것 중 하나가 네 네 네 네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 이제 대부도도 있고 이제 그 반월 시야공던도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는 되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손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출입 입국이 불허가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거의 한 4,5만 명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출입구 관리도 법무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무 행정의 주요한 부분에 법무부 장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시청자 질문 하나만 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탄희 의원님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했고 근데 정동관에서 판사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사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도 사법개혁도 신경쓰고 계시죠? 당연히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장 보수적인 곳이 사법부입니다 가장 개혁이 돼야 될 곳이 사법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회가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유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사법부가 개혁되길 바랬었는데 이탄희 파산이 아주 정말 가열차게 지적을 했지만 사법부의 개혁이 너무 미진했다 국민들은 기대하고 사법부가 바뀌길 바랬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회가 제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개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개혁의 시발점은 저거라고 생각해요 양승태 국정농단 세력들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왜 판사 탄핵을 안 하냐 이거는 이탄희 의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이것도 우리 법사위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내일 2임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추미애 장관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추미애 장관님 보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난 작년 1년 동안 해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 되게 아팠었죠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힘겹게 싸워내면서 해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장관님을 이렇게 이임하고 떠나신다 법무를 떠나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통을 이어받는 박범계 장관이 또 이것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러 여야 법사위원들이 함께 뒷받침해서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남국 같은 의원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100명 300명 있고요 또 추미애 장관님은 저희가 국회에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김시대 김용민 의원님과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바쁜 거 지나시면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랑 양김시대라고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함께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밤늦은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 또 아니더라도 낮이나 이럴 때 저 특파원이라고 생각하고 전화 연결해 주시면 국회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촛불사령부 개혁국민운동 본부고요 항상 우리 촛불사령부는 김남국 의원님 너무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국회 특파원 김남국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늘 건강하세요 의원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김남국 의원님이셨습니다 김학의 출근을 갑자기 조중동에서 띄울 때 그쵸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들 이 사건은 이성윤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잡으려는 거다 라고 기억나세요 그때 방송 여러분들 제가 이 사건을 갑자기 김학의 불법 출근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띄울 때 제가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이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근은 한동훈 살리려고 이성윤 잡으려는 거다 한동훈 살리려고 이성윤을 치기 위해서 왜 이번에 인사를 앞두고 이번에 검찰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이 자기 사람을 심어야만 한동훈 사건을 무혐의 처리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자기 처와 장모 사건도 무혐의 처리를 시킬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딱 버티고 있고 채널A 사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죄 처리를 못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사건 이거 괜히 띄우는 게 갑자기 김학의 사건을 왜 띄우냐 이성윤 제거하려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늘 주장했던 거 이거 제가 고발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건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해야 된다 이 사건 조중동이 막 띄울 때 이거는 좌충수다 이거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익제보자라고 숨어있는 어떻게 현직 검사가 어떻게 현직 검사가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지가 수사하던 사건을 국민의당에게 갖다 준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수사기밀을 유출해서 국민의힘에게 갖다 줘갖고 고발을 하도록 해갖고 이 사건을 엮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부메랑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을 검사를 찾아라 며칠 전 방송 한 일주일 전 방송에 있나요? 검사를 찾아라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의 유출한 검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이 핵심이 아니라 검사를 찾아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대로 얘기할게요 검사를 찾아라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에게 수사자료를 갖다 바친 이놈은 수사기밀 유출이고 이놈을 잡아라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든지 조중동 힘입고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가면 중요한 건 뭐지? 공익 제보자 지가 그래갖고 공익 제보자로 신고를 지금 신청을 했대요 무슨 현직 검사가 지네가 수사를 해야 될 놈이 수사자료를 국민의힘에 갖다 놓고 고발을 하게 만들어갖고 누구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동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동은 한동은 머리에서 나온 거야 한동은이 기획을 잘하거든요 특수부 기획하면 한동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나 돈 받았다 이것도 채널A 사건도 한동은이 기획하려다가 말한 거거든요 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기획한 건 한동은이라고 생각해 왜? 이성윤을 날려야만 자기가 중앙지검에서 들고 있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끝까지 무슨 휴대폰 포렌식도 안 하고 휴대폰 포렌식도 안 하고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하냐 이성윤 지검장 말이 맞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휴대폰 포렌식 안 하겠어요? 당연히 포렌식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은 더욱더 한동은 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이성윤 지검장을 칠라 그러다가 한동은 포렌식 안 한 휴대폰에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동은 휴대폰 포렌식 하라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반드시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익 제보자가 누군지를 잡아야 돼요 말이 공익 제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록을 유출시킨 사람이에요 이 핵심은 알겠죠? 이 사건의 불법 출금 절차상의 문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명령권을 발행한 거고 다 국민의힘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이런 성폭행, 별장 성폭행 사건을 했던 유령 용의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막는 게 맞습니까? 범죄 혐의를 기소가 안 됐다 그래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막는 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박방계 법무부 장관님도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맞는 게 맞다라고 해서 내가 보면 얘네들 작전 실패 이성윤 칠라다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게끔 오히려 긁어 부스러움이 됐다 김학의가 사실상 빠져나간 것은 공소시효 만료였거든요 진실이라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시고 오히려 주호영이나 국민의힘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공익신고자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황을 했죠 말이 공익신고자지 사실상 무슨 현직 검사가 지가 수사를 하면 되지 웃기지 않아요? 현직 검사는 누가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수사를 하면 돼요 무슨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에게 제보를 합니까? 국민의힘이 검찰이야? 말같은 소리로 해야지 안 그래요? 국민의힘이 검찰이야? 귀네가 혐의가 있으면 지가 수사를 하면 될걸? 국민의힘에다가 수사자료를 넘겨줬거든 앞두가 안 맞는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2첩 대상이다 앞으로 윤석열 부인 사건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지금 공수처에 줄 서 있는 사건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어떤 윤석열 장모 처사건 뿐만 아니라 김학의 사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나 윤석열 총장 처사건은요 윤석열 총장이 모를 수가 없어요 공수처에서 밝혀야 될 것은 윤석열 처나 장모 사건은 총장과 직무 연관성만 따져서 밝혀내면 윤석열은 구속될 수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수처 차장을 임명으로 해야 되는데 공수처 차장의 임명이나 어떤 재청은 공수처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차장은 누구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제가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우리 공수처장이 참 나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이 제가 재청권은 있지만 임명권자도 분명한 권리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재청은 2명을 하겠다 너무 좋은 거죠 공수처 차장을 2명을 임명을 하면 왜 내가 1명만 임명을 하면 임명권자는 그냥 임명만 하는 거지 어떤 성향인지도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공수처장인 내가 2명을 차장을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판사 출시니까 그게 법에도 맞다 그래서 재청권과 임명권이 그게 조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거냐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2명을 추천하겠다 그게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윤 지검장 잡으려다가 공수처로 가게 된 김학의 사건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심층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1월 18일까지만 해도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서울도 이미 역전을 했고 부산은 거의 더블스코어가 난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여론조사가 있었고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이러면서 여론에서는 37. 몇 프로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민심도 흔들리고 서울시의 민심도 흔들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뭐가 유리하냐 재정권을 휘두를 수 있어요 아무리 기재부의 늘공들이 국가 재정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지도자고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 얘기했어요 홍남기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홍남기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왜? 관료조직은 입법기관인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홍남기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홍남기에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 기재부를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기재부를 신경 안 씁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손실보상법 법으로 통과됐어 그러면 기재부가 그 법안은 내가 못하오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법안을 통과시켜갖고 보상을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기재부에서 싫어 못해요 잠깐 불만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싫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콩남기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이 아 이래서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180도 똑같고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범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기재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면 정세균 총리가 얼마 전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 얘기 들으셨죠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정세균 총리가 경제부 1차관을 불러요 경제부 1차관을 불러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저기서 폐업을 할 위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한번 찾아 봐라 라고 했더니 기재부 1차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외국의 어느 나라도 이런 설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의 어떤 나라도 어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어떤 이런 제도를 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게 기재부의 나라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정세균 총리랑 홍남기 부총리랑 만났어요 그렇죠? 당연히 국무총리가 얘는 부총리잖아 그래서 홍남기에게 손실보상제를 세심하게 준비해라 이건 진짜 손실보상제에 세심하게 준비해서 어려움 겪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보상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법안으로 만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장장관 불러다가 세심하게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당연히 홍남기는 국가재정 그래 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홍남기가 SNS에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딱 정리를 하죠 경제관료들이 싸우는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합니다 손실보상 재정감당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라 오히려 제도화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정세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감히 대통령에게 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손실보상제 앞으로 제도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손실보상제도를 제도화하라라는 게 대통령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있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한 번에 그치는 손실보상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어도 1, 2년은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를 제도화해놔서 1차 손실보상제의 보상 2차 손실보상제의 보상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은 제도화하라 해요 그렇죠 그냥 한 번으로 무슨 적선하듯이 자영업자들한테 손실보상금 쫙 뿌리는 게 아니라 오래갈 것이라는 걸 대비도 하라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하라 그래서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도법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결국은 정세균 총리의 손을 들어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안을 검토하라 그러니까 홍남기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바로 응답을 했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손실보상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재정여력 내에 피해를 구제하겠다 당 정 청 삼박자가 제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정세균 총리의 정부가 총리가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기획재정부에게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정부가 나섰고 정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도화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당이 손실보상법을 마련하겠다 당 정청이 하나가 돼서 민생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다 보니까 가장 당황하는 거 저쪽은 여러분들 지주의를 하는 게 국민이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자영업자들 전국민 재난기업 지원금 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 손실보상해 주려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보여요 뭐 단일화를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안철수는 저는 3월 4회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야권 패배가 갈 수 있습니다 지네끼리 서울시장 놓고 싸우는 모습을 정쟁만 하니까 정쟁만 하니까 누가 봐도 안 그래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야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든지 국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 가계가 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싸워 민주당 싸우고 국민의당도 싸워 근데 민주당은 뭐 갖고 싸워 국민에게 돈을 주자 기재부가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건전한 토론을 하는 거고 이쪽은 내가 나갈 겁니다 너는 안 된다 거파이어 지네가 서로 서울시장 나간다고 싸우는 놈들이랑 국민 경제 생각에서 돈을 더 주자 어떻게 하자 이 싸움에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민주당 잘한다고 되는 거죠 그쵸 민주당 잘한다고 누가 봐도 저쪽은 서로 나가려고 개질랄 떨고 있고 오세발이니 나국산이니 오세훈이니 나경원이니 안철수니 단일화니 뭐니 국민들은 관심 없거든 10년 전에 오세훈 10년 전에 나경원 20년 전에 안철수 나와갖고 아직도 지넸끼리 서로 한다고 나이를 치고 있고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지금 정말 말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 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민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꼭꼭 참고 뭔가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해주겠지 나라에서 뭔가 도와주겠지 꾹꾹 참고 버티고 있는데 저쪽은 서로 나간다고 싸우니까 에라이 말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지금 뭐 손실보상법 갖고 기재부랑 싸우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홍남기를 홍남기 즉 보수적인 관료를 경제부 장관에 안친 이유가 있다 왜? 까기 좋잖아 이해가 가요? 홍남기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기재부를 공격을 할 수 있고 대권 주자들도 기재부를 이런 각을 세우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기재부 장관을 막 유력한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기재부 장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누가 있을까요? 기재부 장관을 할 만한 사람 정치인 중에 정치인 중에 아 만약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기재부와 싸울 때 보면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홍남기는 그냥 공무원 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 생각... 지금 최백은이 왜 나와? 답답한 사람들아 어? 왜 이렇게 최백은이 지금 왜 나와? 적절하지 않잖아 지금 최백은 교수님이 좋은 분이라도 적절하지 않잖아 좀... 아유... 지금 기재부 장관이 홍남기가 있음으로써 그렇죠? 홍남기가 잘하든 못하든 민주당의 대권 잡룡 후보들이 기재부를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 홍남... 만약에 최백은 교수님 같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분이 기재부 장관으로 해갖고 기재부에서 돈을 풀면 그러면 기재부의 공이 되는 거지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가 가요? 기재부 장관이 시원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 풀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전국민 손실보상법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빚이 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왜? IMF를 겪었던 국민들이에요 IMF를 겪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대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부채의 건전성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IMF를 한번 거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홍남기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국가 부채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홍남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됩니까? 홍남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뭐가 안 됩니까? 대통령이 검토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홍남기는 그래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홍남기는 욕받이야 홍남기가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야? 고가의 열사를 갖고 있다고 그게 네 돈이야? 민주당은 기재부를 공격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늘공들이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홍남기가 반대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돈을 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민주당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홍남기를 왜 두 번째 재신임을 하지? 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보수적인 사람이 늘공을 막고 있어야지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기재부 장관 정치인 내려앉히면 마음대로 민주당이나 해갖고 재정을 막 풀어버리면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치인 출신 기재부 장관이 시켜서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다 공격의 빌미가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홍남기는 늘공이고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중동이 공격을 못해 기재부를 기재부에서 계속 기재부에서 계속 아 우리는 여기까지는 돈을 어 여기까지만 풀 수 있다 라고 계속 기재부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주고 민주당은 개혁적으로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가 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기재부를 공격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민주당이 기재부를 공격해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게끔 만들고 민주당이 기재부를 공격해갖고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고 민주당의 다권 잡룡 후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는데 기재부가 반대한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 대선 지지위 후보들은 지지위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몇 수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백은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기재부 장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직권 말기에 재정을 막 풀어버리면 대통령과 대통령과 민주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에게 공격의 타켓이 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홍남기 말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홍남기 말대로 된 거 있어요 홍남기가 고가를 안 연다 열만 안 된다 계속 재난지원금 뿌리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남기 욕바지 계속 욕해요 계속 욕해요 기재부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자리다 왜 지금이 민주당이 180석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는 계속 보수적으로 해라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실보상법 이렇게 만들면 법안을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기재부가 돈을 안 풀라 그러면 추경하면 돼요 기재부가 돈을 안 풀라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이 추경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180석의 위력으로 추경해갖고 통과시키면 기재부는 야 빨리 남기 추경 통과됐잖아 빨리 돈 갖고 와 아이씨 안 되는데 갖고 와요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퍼반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돈을 안 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용남기 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거다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딴 사람이 기재부 장관에 앉아있어봐 함부로 용 못하거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 있어봐 추미애 장관이 국가재정에 막 풀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재부 입장도 있잖아 기재부 입장에서 지금 선별적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미애를 공격할 거야 공격하기 힘들잖아 안 그래 정치인 출신의 기재부 장관이 앉아있으면 공격하기 힘들잖아 근데 관료 출신의 홍남기 얼마나 좋아 욕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고 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받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똥줄 탄 게 누구야 추호 김종인 선생 그렇죠 추호 김종인 선생 아이 무슨 뭐 왜 김종인은 빠르거든 지금 이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면요 1,2조로 해결될 돈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해요 각 자영업자들에게 손실하려면 최소 천 단위가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몇십조 몇백조가 나갈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을 이번 주 안에 로드맵을 만들고 대통령도 제도화시켜라라고 얘기하면 전부 앞으로 민주당을 바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야 민주당에서 이번에 손실보상법을 제도화시킨대 그럼 1분기 손실을 보상을 해주고 제도화시킨다는 건 분기별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제가 뭐 작년에 550조 예산으로 이거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들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낸 법이라고 파이어 요자로 떠는 거거든 아무리 진해가 김종인이 자기가 작년에 얘기했다라고 해봐야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한번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국민의힘 생각나는 거 서울시장 경선밖에 없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가요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개싸움 없잖아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뭔가가 법안을 발휘하고 제도화시키려 그런 거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봐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앞서나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회복되어 가고 있고 반전 카드가 없어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엔 반전 카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민주당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가 대통령 지지율 어떤 언론사는요 46%까지 회복됐대요 민주당은 바닥이 아니라 잠시 정쟁에 의해서 집권 여당이 검찰과 싸우는 모습을 너무 언론이 집중 조중동이 집중 포화를 가렸더니 윤석열이가 뜨고 민주당이 너무 검찰과 싸우는 모습을 하다 보니까 지지율은 빠졌던 게 있거든요 민주당은 엄청난 반전 카드가 많잖아요 재정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법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부산도 왜 역전당하냐 저쪽에서는 부산시장 누가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엊그저께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이거 갖고 여러분들 주호영이도 지금 여러분들 혼나야 되지만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이 가장 큰 거예요 벌써 그거 조회수가 20일만이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현주가 폭로한 박형준의 성추문 스캔들 홍준표가 얘기한 박형준의 성추문 스캔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처음에 터뜨렸죠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을 터뜨리니까 여기저기서 오늘 고발 뉴스에서도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왜 지금 부산에서 지지율이 빠지는지 가만 생각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자영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지네끼리 개싸움이 난 거예요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반전카드가 없다 왜 없냐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퍼칠 때 반사 이익을 반사 이익을 보면서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쪽이 지지율을 까막는 것은 후보 단일화 문제 온통 선거에 매진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선거에 매진하고 이때 국민들은 사실 지금 선공항 저기 선거 관심 없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서 거기에다가 부산에서 왜 지지율은 쫙 빠지고 있냐 신공항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부산 후보들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이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신공항을 두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방하고 있고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다 보니까 신공항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죠 이 공항 던지는 순간 지네끼리 국짐당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국짐당이 신공항을 민주당이 던지고 대통령이 그리고 국토부가 밀어붙일 때 얘네들이 신공항은 부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정부를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무리하게 민주당을 공격하다가 보면 부산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민주당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왜 민주당 편을 드냐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민주당은 선명해졌어요 민주당은 점점점 선명해져요 선명하다는 게 뭐죠 코로나 방역도 앞으로 기재부가 정세균 총리한테 얘기한 것 같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손실보상제도를 실행한 나라가 없습니다 K-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외국에 그런 선례가 있냐를 찾아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은 우리가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도를 K-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갖고 외국이 따라하게 만들어라 외국이 따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방역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따라하지 않냐 그러면 보상도 우리나라가 먼저 해라 그래서 K-보상제도를 만들어서 K-보상제도를 만들어서 국민과 가계가 자영업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면 전 세계에서 극찬할 수가 없다 밖에 없다 아무리 조중동이 나라 국간을 거덜낸다고 얘기해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이겨내고 있다는 외국의 천사가 쏟아질 경우에 K-방역에 있어서 K-방역을 넘어서 K-보상제도를 대한민국이 모범국가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외국에서는 또 외국에서는 K-보상제도 라는 대한민국의 선례를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깎아내리지만 해외에서는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이미 G7을 넘어서는 1인당 GMP를 갖고 있고 일본을 넘어서는 소비력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실보상제도 살려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계가 망하면 결국은 최종단계는 가계가 망하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모든 책임은 정부가 그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재정이 의외로 수십조 수백조가 공적자금이 기업과 은행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관료조직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망하고 은행이 망할 때는 수십조 수백조를 막 풀 수 있는 그리고 언론은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 살리자고 하는데 5조뿐니 3조뿐니 10조뿐니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K-방역 그리고 K-보상제도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비해서 앞으로 저는 쭉쭉쭉 지지율과 어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지율이 이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민주당은 점점 선명해진다 국민을 살려야 된다는 즉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장영업자들에게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의 정책은 선명성이 있는 거지만 서울시장 후보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전의 카드가 없다 정책의 정치라는 건요 국민의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의 가장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미 한 번 망한 정당이잖아요 국민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이미 당명도 여러 번 바꿨고 무릎 꿇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했던 정당이 10년 전 박근혜 탄핵 전에 있었던 인간들이 또다시 사람 하나 바꾸지 않고 서울시장을 막겠다고 하는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의 부활을 반드시 국민들은 막아야 된다 박영선 장관이 문재인 보유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중동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게 왜 문매를 맞아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에 그쳤고 전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세계 국가 중에서 방역도 모범이 됐고 전세계는 이미 위치추적이니 이미 감염자들에 대한 추적을 포기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3차 대유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경제성장을 대한민국은 선진국과의 경제성장의 갭을 좁힘으로써 G7을 넘어서고 있고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국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문재인을 욕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업적은 언론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 보유국이 정말 듣기가 싫다 그럼 너희들은 박근혜 보유국을 해라 너희들은 박근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너희들도 박근혜라도 보유해라 너희들이 그 유명한 윗대 대통령 너희들은 전두환 보유국 노태우 보유국 이명박 보유국 박근혜 보유국 무슨 드림팀이냐 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너희들의 한결같은 대통령들 김용삼 대통령 빼고 다 깜빵 갔다 왔잖아 어? 전두환 노태훈 이명박 박근혜 보유국 해 응? 빨갛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전이 없어 정치라는 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정치는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탄을 한탄만 나오게 해요 응? 헐 전문적으로 헐정당이에요 헐 국민의정당 무슨 짓만 하면 헐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응? 단일화 갖고 싸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응? 단일화 갖고 싸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누가 지지를 하겠냐고 응? 네 오늘 그 뭐 그냥 쫙 쭉쭉쭉 그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 그냥 하나로 이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 사건 정의당이 그래도 여러분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무공천을 논의하겠다 맞는 거죠 정의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무공천을 논의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민주진영이 당연히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이 무공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좋은 솔직히 나와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단 한 표가 아실 수도 있으니까 정의당은 앞으로 비대위 체제로 정당을 하고 무공천이 맞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의당은 지금 비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을 해체해라 정의당은 이미 정의 없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무슨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정의당은 해체를 하고 진보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저는 나오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얘기 얘기 좀 할게요 이건 잠깐 끊고 갈게요 끊고 안철수의 마이아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율의 상승 이거는 하나만 끊고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46%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깜짝 놀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추위 맨 밑에 2021년 1월 46.5%까지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51.0 이거 직권 5년차 대통령이 이런 역대 지지율이 보일 수가 없다 이거는 대단한 것이고 언론이 조금이라도 K-방역이나 여러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만 알려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또한 엄청난 민생안정 그리고 민생경제에 힘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데이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1월 셋째 주 주간 집계를 보시면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32.8% 28.6% 역전을 했고 범민주 진영이나 이쪽을 보면 훨씬 추세가 민주당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추세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한국사회열원조사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아까 본 거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 전망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야권 단일화 물 건너 가시다가 61.2% 성사가 될 것이다 이거를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철수의 입장은요 자기가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안철수는 자기가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단일화 논의를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너 단일화 논의를 하려면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그럼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당인데 국민의 당을 포기하고 국민의 힘으로 들어와서 단일화를 논의하자 그러니까 싫습니다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질 짜니까 그러면 김종인이 그럼 우리 당 경선 끝나고 3월에나 파이어 그러니까 안철수는 못마땅한 거야 왜 그러냐면 단일화 어떤 이런 카드나 계속 이런 것들을 안철수가 흥행놀이를 해야지 지주일이 유지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철수가 3월에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그동안 한 달 동안 안철수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자기는 벌써 출마 선언을 했고 그렇다고 여기저기서 안철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안철수는 지금 단일화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지주일이 좀 높았을 때 단일화를 논의를 해야지 아무래도 좀 흥행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경선이 먼저다 그냥 네가 알아서 너는 선거운동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안철수를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시간이 없는 거니까 계속 김종인은 안철수의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안철수한테는 국민의당의 당적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경선을 해라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관심대응 전략 안철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겪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철수를 겪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안철수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안철수는 정치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안철수는 자기가 1등이고 자기가 위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걔는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는 소리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완주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왜 안철수가 늘 양보하고 왜 안철수는 늘 완주를 못합니까 안철수는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안철수는 끝까지 완주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 3자 대결을 꼭 할 수 있도록 안철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또 마이웨이이에요 혼자 지금 마이웨이의 단일화 가능성 그러니까 안철수는 조기 단일화하자 국민의힘은 우리 경선이 먼저다 안철수 그러면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민의힘은 자기네 당 공당이잖아요 야당이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을 제가 방금 공당이라고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외당입니다 외당 토착외당 토해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3월 달에 단일화하면 촉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3명이 지금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철수가 완주를 해야만 이제는 또 철수한 거냐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안철수는 꼭 완주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박영선 의원이 여러분들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봄날 같은 서울시를 만드겠다 그리고 문재인 보이고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될 우리 민주당에 이제는 좋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박영선 우상호는요 참 두 분 다 친하신 분이에요 둘 다 서로가 근데 둘 다 원내대표 출신이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 의원들을 추미애 장관과 함께 밀고 당기기라면서 탄핵 인원 200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탄핵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은 우상호나 박영선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잡는 데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방송 예고 중요한 게 오늘 방송 두 개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이임식 저희가 환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계곡본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가 미리 이번 주에 혹시나 추미애 장관이 이임할 때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와서 추미애 장관에게 행패를 부릴까 봐 저희가 그 주변에 집회신고를 다 내놨고요 추미애 장관님 오늘 이임식을 할 때 저희 시민들이 고마워요 추미애 사랑이에요 추미애 힘내세요 추미애 우리는 추미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양쪽에 쫙 길가에서 피켓을 들고 추미애 장관님 응원 이임식을 준비하고 저희가 국민감사패를 준비했고요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꼭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다 치밀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현장 중계를 3시부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제가 현장에서 들어오면 저녁 10시 저녁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우상호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되냐 왜 우상호만큼 어떤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약과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상호가 왜 서울시장에 나섰나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 목요일날은 같은 시간 10시에 목요일날 방송도 알찹니다 2시에는 정치클리핑 5시 6시에는 전우용 박사님의 역사 강의 그 다음에 10시에는 박영선 장관님 모시고 목요일날은 박영선 장관님 나오시고 박영선 장관님과 함께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되냐 이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두 분 다 좋으신 분이고 절대 비방하지 말아라 우상호를 응원하는 사람이 박영선을 비방한다든가 그렇죠? 박영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상호를 비방한다든가 절대 그런 선거가 경선이 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인지도는 박영선 장관이 확실히 앞섭니다 제가 보면 전체적인 인지도는 박영선 장관이 확실히 앞서고 당내 조직력은 우상호원이 앞섭니다 우상호원은 586세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김근태 우리 고 김근태 선생님의 민평년 민평년이나 586의 조직력을 우상호 후보가 더 유리하고 전체적인 인지도는 박영선 전 장관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 장관님이 여론조사에도 좀 앞설 것이다 근데 딴 거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경선을 만듭시다 또 여기저기서 흠집내는 인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의 선거는 아름다운 선거 경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내일 10시에 그리고 모레 10시에 많은 분들이 박영선 장관님 보고 싶었죠 박영선 장관님이랑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이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뭐 10층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윤석열 지지율이 팍 꺾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윤석열이가 한때 30%까지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아시죠? 윤석열이가 한때 지지율이 30%까지 넘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뉴스가 취미애 장관인데 윤석열의 대결구도로 조중동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허건날 아침 뉴스만 보면 윤석열 직무정지 윤석열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나 분석을 해보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던 점은요 윤석열이 반문 세력의 대표되는 사람같이 보였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면요 그렇죠?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윤석열에게 어떤 지지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무서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무섭냐 윤석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윤 총장을 반대 세력이 아닌 윤석열 총장은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늘 문재인의 반대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응원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가 임명했다 윤석열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지지율이 15% 반토막 나버렸어요 반토막 지지율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어? 그러네 가만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네? 저것도 똑같은 놈일 거야 그리고 윤 총장을 반대 세력으로 이거는 언론이 그런 질문을 한 의도는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짜 우문 현납을 하셨죠 와 난 그때 대통령 대답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누구나 저렇게 물어볼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총장 실망스럽다 그렇죠?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본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어떤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대당용으로서 착잡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을 거라고 백신 문제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한마디로 내 사람이다 어? 그리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회적으로 웬만하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부 기자들이나 조중동이 엄청난 이 말 갖고 꼬투리를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반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어디에서도 반박이 없었다는 게 난 깜짝 놀랐어 이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팩트 그둥 팩트 그둥 얘네들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자기는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너 앞으로 검찰총장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공무원이 경종을 울리면서 그렇죠? 반대 세력이라고 여태까지 윤석열을 지지했던 집단들이 생각할 때 뭐지?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맞네 하면서 주제로 확 빠진 거지 최재형 검사원들도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뭐야? 돌려서 너 앞으로 정치적 감사하지 말아라 나는 진짜 한마디로 윤 총장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반대자라는 이런 프레임을 싹 벗겨버린 거지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니콜, 문재인 정권 반대자, 검찰총장 이런 프레임을 싹 벗겨갖고 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지 진짜 신사의 품격이 뭔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웬만하면 문재인 대통령 말을 까거나 꼬트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검찰 사찰 의혹을 사과를 했는데 검찰 사찰 의혹을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이 나선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 그래갖고 이 새끼 뭐지? 그랬어요 유시민 검찰 사찰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더니 한동훈이가 거짓 선동 반복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대 한동훈이 검찰총장이요? 얘 지금 법무 연설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한동훈이가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대요 한동훈이 대통령이에요? 너 깜짝 놀랐어 한동훈이 정신 차려야 너 네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유시민 전 장관의 검찰 사찰 의혹을 사과한 게 아니라 너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과 넌 녹취록도 있잖아 모종에 유시민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게 팩트고 그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고 너는 빨리 휴대폰 포렌식 내라 비밀번호 밝혀라 어? 한동훈 너는 네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에 대한 사찰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너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획수사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아니야 한동훈 핸드폰은 포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네가 정의로운 검찰이면 네 비밀번호 얘기를 해 정의를 얘기하고 남들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놈이 떳떳하면 왜 네 핸드폰 비밀번호를 얘기를 못해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동훈이 네가 뭔데 나서 여기서 응? 더욱더 웃긴 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에요 얘가 무슨 검사장이에요 너 법무 연수원의 검사일 뿐이잖아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는 놈이 추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한동훈이 뭔데? 한동훈이 뭔데 유시민 작가를 지가 입장문을 밝혀? 마치 이게 한동훈이 가요 여러분들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왜 여기서 한동훈이 나섰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수사를 검찰이 사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닌 걸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왜 한동훈이 나섰겠어요? 마치 유시민 장관의 사과가 자기와 이동재 기자가 기획적으로 유시민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검언유착 사건을 마치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검언유착 사건을 사과한 것 같이 보이죠 이거는 검언유착 사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한동훈이가 나섬으로써 검언유착 사건 즉 유시민 장관을 올가미를 맬라 그랬던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사과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동훈이가 나선 거예요 검찰이 계좌 들여다본 거랑 니가 이동재 만나갖고 사건 조작하려는 거랑 무슨 사건,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서 또 언론플레이를 하고 한동훈이 니가 왜 나서는데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이 사건의 바라보는 눈 알겠죠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휴대전화 중앙지검에서는 당연히 이거 비밀머러 안 알려주니까 포렌식 해야 된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검찰이 제습구 감싸기를 한다 그래도 아니 비밀머러 안 가르쳐주면 당연히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렌식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자 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남아있는 윤석열 파들이 이성윤을 압박하는 하극상이 나온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인데 이 사건은 반드시 한동훈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 무혐의든 뭐든 밝혀낼 수 있는 건 밝혀내야지 종결을 하는데 그냥 윤석열 파들이 중앙지검 현장들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포렌식도 안 했는데 무혐의 종결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중앙지검장에게 하극상을 하는 거지? 이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뒤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면 나중에 공수처가 수사에 나타나도록 깨끗한 흔적을 두게 이거 여러분들 무혐의를 왜 자꾸 저 새끼들이 주장하는 줄 아세요? 한동훈이가 휴대폰을 뺏겼잖아 휴대폰을 뺏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 한동훈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왜 중앙지검에서 자꾸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려고 그러냐면 무혐의 나오는 순간 휴대폰을 다시 한동훈에게 돌려줘야 되면 한동훈은 돌려받은 휴대폰을 파기하던가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재방이야 생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혐의 처리에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고 지금 이성윤 주검장이 이 사건의 증거로 한동훈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 휴대폰을 오랫동안 썼대요 한동훈이가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못 밝히는 이유가 있겠죠 휴대폰을 이 휴대폰을 오랫동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그 당시에 사태 때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의 모든 증거나 그럴 때의 기록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죽어도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는 거고 검사들도 빨리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해서 한동훈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서 당연히 증거 인멸을 하라는 꼼수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이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뭉개는 게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종결시키려고 하는 중앙지검 수사 윤석열의 어떤 라인들이 이성윤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팩트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심층군 다음은 여기까지만 할게요